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오늘 6월 14일 안내해드릴 종목 동양철관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구요 댓글로 동양철관 화이팅 동양철관 화이팅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주주님들 네 솔직히 동양철관 아 12발행 전환사체 물량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솔직히 짜증나요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어떡해요 일은 벌어졌고 일단 중요한거는 대응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대응 12 전환사체 발행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되는 물량 쏟아냈죠 아니 이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진짜 막 짜증이 확 나더라구요 지금 오늘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 41분입니다 오전 9시 42분 지금 현재도 뭐 어제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1057원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확 짜증이 너무나네 너무나 자 볼 때마다 아 진짜 이거 회사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양아치 회사 양아치 아니 이렇게 지금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지금 6월 7일날 주가 1678원 올려놓고 지금 다 CB2 다 팔아버려 다 팔아버려 지금 얼마가 몇 프로가 빠진거에요 몇 프로가 진짜 화납니다 주주님들 네 우리 주주님들 하지만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기 이제 우리 주주님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저께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좀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왜? 좀 분할 매수 통해서 평당가 낮춰서 탈출 기회 네 보기 위해서 네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어제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기금도 뭐 조금 들어와져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네 우리 주주님들 네 대응 기관들 참 아유 진짜 욕 욕하고 싶습니다 심한 욕하고 싶습니다 아 일단 댓글로 우리 동양철관 화이팅! 네 올라갈 겁니다 네 우리는 탈출해야죠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네 아유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동양철관에서 손실보지 않고 빠져나와야 될지 이거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해드릴 거니까 집중 꼭 해주시고요 지금 네이버 화면 잠깐 켰어요 주식 콜센터가 좀 보시기 편하라고 아 지금 뭐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조금 이제 싸니까 가벼우니까 좀 거래량도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관이 아 아주 그냥 풀매도 했죠 뭐 제가 봤을 땐 짜구치는 고스도 왜 짜구치는 고스도 아 참 기사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그 약 오르는 거 있잖아요 약 오르는 거 약 올라요 막 진짜 이런 참 이런 어디서 거지같은 종목이 나타나가지고 동양철관이 급락 중이다 네 동양철관은 14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6.62% 네 하락한 네 105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1월부터 11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량 연속 하락이다 12 전환사체 드럽게 싸게 남겼으니까 지금 다 매도로 나오는 거죠 네 동양철관은 상수도 사업용 수도관 전문업체로 가스관 송유관 등 주로 생산하고 있다 동해바다 시추 네 동해바다의 석유 네 가스 많다고 해서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환사체 12 물량 다 투하시켜버리고 있는 중이죠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아 뭐 참 이렇게 아침에 이거 기사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주지님들 어저께 요 기사 잠깐 보면 동양철관은 전 거래일 10일 외국인이 15만 9,700주 기관은 7만 4천여주를 매도했다 개인이 다 매수했다 아니 평당값 낮춰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아 답이 없습니다 이 새끼들 진짜 동양철관 주가 시간에 매매에서 금낫겠다 아 어제처럼 방송하면 어제도 방송에서 욕 좀 하긴 했는데 욕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주지님들 하지만 우리 주지님들 아 전환 청구 가액이 동양철관 전환사체의 청구권 행사가는 731원 말이 되는 금액이에요 주가를 올려놓고 전환사체 어마무시한 물량 12일에도 동양철관은 국내 전화사체 전화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1624만 4856주 아 진짜 소리 질러버리고 싶습니다 욕도 하고 싶고 우리 주지님들 아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지님들에게 조금 어떻게 좀 손실 보신 거 어떻게 하면 대응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지 요 관련된 거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동양철관 대응 전략 자료 좀 준비해놨고요 12 전환사체 관련 자료와 정보 준비해놨습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조금 많이 자료를 좀 만들어놨고 손실 보신 거 손실 보고 계시는 거 네 좀 수입 보시라고 네 좀 자료 네 정보 좀 추가적으로 이 종목 잡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수입 그 다음에 손실 보신 것도 좀 복구하실 수 있도록 주식 콜센터가 요 종목 관련한 또 자료 제가 준비해놨어요 요 종목 좀 미리 좀 잡으신다 그러면은 네 지금 동양철관에서 손실 보신 거 손실 복구하실 수 있다 네 손실 보실 수 있는 종목 급등 종목 요거 지금 세력들이 네 바닷건에서 지금 미리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요 관련된 종목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가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AI 네 관련 테마 네 요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아 이 자료도 무료로 다 드립니다 네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요 AI 테마 W 네 뭐 온 디바이스 AI AI 챗보 그 다음에 뉴로무비 반도체 의류 AI 반도체 관련한 네 종목 관련한 네 리스트요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온 디바이스 AI 네 요 종목 관련한 네 리스트 제가 요렇게 좀 준비해놨고요 뭐 칩스 앱 미디어 네 텔레 칩스 제주반조체 HPSP 뭐 요 종목과 음 AI 챗보 관련된 네 요 종목들 네 요렇게 제가 좀 자료 준비해놨고요 어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가 다 드릴 겁니다 네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된 종목들 네 지금 동양철관에서 손실 보셨던 거 충분히 네 수익으로 네 전환하실 수 있고요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준비 다 해놨어요 이 관련된 종목 무료로 다 드립니다 네 010-417-8706번으로 네 동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요 관련된 네 정보 그 다음에 자료 무료로 다 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답장이 하나 문자 보냈는데 왜 연락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주주님들에게 관련된 자료와 이 급등 종목 다 보내드려요 네 저녁에 제가 보통 11시에서 12시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문자 다 보내드리고요 혹시 안 왔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네 한꺼번에 많은 문자를 보내게 되면 스팸으로 네 걸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네 자료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비용 무료예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다시 요청하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방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날그날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 관련해서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관련해서 상담도 여기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잡아야 될 종목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는 네 방이에요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콜센터 방송 보고 들어와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네 실시간 네 소통방 가족방 네 가족방 들어오셔서 네 많은 자료와 정보 좀 실시간으로 받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주주님들에게 10원 하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네 자료와 정보 요청해서 받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1억 만들기 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입장인원 일단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다 같이 돈 벌어 보시죠 네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31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 6개월 1억 만들기 네 요고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종목 네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가 네 타점 잡아 드립니다 네 매도가도 타점 잡아 드려요 네 그래서 주식 콜센터와 함께 6개월 네 1억 만들기 네 우리 동양 철관에서 손실 보셨던 거 주식 콜센터가 네 요고 수익 네 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010-3172-8706번으로 네 참여라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시면 010-3172-8706번으로 동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다 초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초대해 드릴게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식 콜센터 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지 수익 보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돈 버실 수 있는 정보 제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시장 국내 시장에 대한 관련된 것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요청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주님도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파이팅 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